내가 작가라고 할게 내가 아이 담만한게 작가야 작가들은 CG 못가가지고 이제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 가서 엄마 내가 오늘 제가 대전에 촬영을 왔는데 급하게 올라가야 돼서 우리 작가님들하고 같이 한번 엄마 잠깐 뵙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러자고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하고 그 여자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작가 2 역할을 작가 1,2로 해서 이렇게 갔죠 어 엄마 여기 무슨 프로그램에 누구 누구셔 그래서 엄마 그냥 본척도 아 그러세요? 야 그래 밥은 먹었니? 그래서 자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야 뭐야 저 김 작가님 그 하면 이제 엄마 이렇게 보실거에요 이렇게 할 때도 저만 봐요 엄마 아 네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곤란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만남을 갖고 서울로 올라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전화를 걸었죠 아까 그 봤던 그 작가 어땠어요? 그냥 이렇게 작가가 어떻긴 어떻게 작가지 전혀 얼굴 안 보신거에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작가로 갔던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한 10초간 침묵이 불렀어요 일단은 좀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어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 인사를 그딴 식으로 시켰냐 하는 그런 얘기 그랬다가 이제 설명을 좀 했어요 나이는 14살 아래고 아 그랬더니 그냥 정말 더 말이 없으시다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쪽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더냐 근데 다행히도 장인 장모 되실 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제 처에 오빠가 네 제 과 10년 후배에요 아 돌봄까 네 정말 우연인데 이거는 그 제 처에 오빠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산을 제가 봤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 성형석으로 그 후배들의 신입을 축하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제 처에 오빠하고 장모 되실 분이 거기 앉아 계셨던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하셨대요 장모님이 와 야 저 사람이 네 과 선배 아니야 아 어쩜 저렇게 겸손하고 뭐 아 아니 그냥 그 장모님 말 그 얘기를 집에 와서도 딸한테 또 한 거예요 어 니네 오빠 학교 갔더니 너 성형석이라는 사람 그래서 제 아내한테는 나중에 들었지만 저를 처음 봤을 때 자기는 낯설지 않았대 일단 아 항상 엄마와 오빠로부터 들었던 사람 아 아 네 그래서 아주 친근한 느낌이었고 어떻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첫눈에 반하지 않았는데 아내는 첫눈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가졌죠 아 이게 운명이란 거에요 행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마다 항상 조심해서 행사 정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장모님이 숨어 계실지 몰라 하하하하 근데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주위에는 그렇게 연상하고 결혼하라는 걸 연상하고 결혼하라는 걸 하하하하 아니 그건 좀 아전된 건데 아니 결혼 한 6개월 됐을 때는 제가 주변에 어우 야 나이 차이는 그거 별거 아니야 야 극복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하하하 한 1년쯤 됐을 때는 동갑 정도가 날 것 같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냐면 이제 뭐 약간은 이제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연상도 상관없다고 하하하하 왜냐면 애를 나니까 네 확실히 나이 어린 신분은 너무 힘들어해요 아 경험도 없죠 어 자기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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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많은 신분은 경험하십니까? 인생의 경험 인생의 경험 인생의 경험 인생의 경험 인생을 더 살아서 노련함이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고 부인께서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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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씨하고만 14살 차이나지만 부인께서도 나이는 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보통의 신부에 비해서 좀 어리다보니까 아하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도와주질 못하니까 네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김제동씨가 지금 총각인데 네 어떻게 연상을 권유하십니까 연하를 권유하십니까 근데 김제동씨가 지금 마흔이니까 네네 연상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쉬운 아려면 괜찮아요 하하하하 나이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다쁘게 행사 돌아다녀도 알아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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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 않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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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